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안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6월 19일자 문화일보에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냈던 김희상 중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을 흔들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희상 이사장의 주장은 그냥 가능성에 불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에 거치지 않고 현실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들 첫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견 두번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 측의 참여 요청에 대한 한국의 유보 세번째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네번째 전작권의 조기 횟수를 위한 서두름 다섯번째 신설되는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미국 측의 불편함을 방조 내지 조장하거나 두번째 알아서 미국이 거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은 입으로는 말로는 위대한 동맹을 말합니다 위대한 동맹이라는 단어는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간 와싱턴 방문길에서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과 달리 한미동맹은 현재 매우 위험한 동맹 혹은 아슬아슬한 동맹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한미동맹의 변질에 대해서 문정부의 대책이 개선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 또 소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극히 우려하게 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한미동맹 역주행의 현지수는 동맹은 마땅히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고 그 적을 퇴처하는 방법에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양국의 북한 해법은 뚜렷이 대조되며 상호 신뢰의 상실과 함께 끊임없는 불협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재의 유연성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빅딜 방식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방법 이른바 FFVD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엄격한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 한국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 해법을 접을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적과 한국적 사회는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상당한 정도의 불편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지 혹은 취소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재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온 것이 지난 1년간 이루어진 현주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도했지만 돈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내심 환영하는 혹은 방조하는 그런 책임을 맨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이 중지되거나 축소된 것은 최초의 시작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비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 열린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값비싼 워게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미훈련을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 훈련을 중지하는 것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떻든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북한으로부터의 큰 위협이 없다는 것을 대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왔고 심지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유도 발사체력까지 이러면서 생각할 정도였고 국군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장에 대통령이 낯서지 않을 정도로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대복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얼씨구나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급한 전작권 해수 문제는 없는가 문재인 정부의 조기 전작권 해수는 한미동맹의 와회와 그 다음에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시작전권 해수를 안보적 관점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주권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권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정부의 전작권 해수는 탈원정 정책과 유사한 궤적을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전작권 해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완한 상태에서 전작권 해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은 자체 전쟁 수행 능력을 갖고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실력이 있든 없든 간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선 빨리 받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명분론 전시작전권에 대한 회수에 대한 명분론과 당위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승리하게 아들과 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충족보다도 조기환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대받는다 그것보다는 그냥 빨리 받겠다는 거죠 조건이 준비가 돼 있든 안 됐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주권적 측면에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돼서 준비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간에 간 게 없다는 건데 빨리 회수 받아야 된다는 거죠 2014년 10월 한미 당국은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돌려주는 문제를 가지고 상호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협정의 중요한 요체는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 같은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우선 해소하고 보자 하는 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서둘고 있는가 하니까 사전 초기 운용능력 IOC라고 하죠 사전 초기 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초기 운용능력 검증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정부들로서는 사전 초기 운용능력은 생략하고 일단 8월에 월반을 하는 거죠 초기 운용능력 검증을 실시한다 굉장히 서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한국군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것을 임기 내에 마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조치죠 2014년 10월에 합의를 본 한미 양국 당국자들 사이에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전시작전권 회수의 3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지금 전혀 구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번째 한국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필수대응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필수대응능력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수단 및 전략자상 제공이 뒤따라야 됩니다 전작권 전환이 완결되었을 때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갖고 있을 때는 훨씬 더 확률이 높지만 한국군이 가졌을 땐 너가 책임지라 이야기죠 세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은 구비되어 있는가 훨씬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핵위기로 인해서 세가지 조건이 전혀 준비가 안된거죠 그 상태에서 조기에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째입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 치명적 약점은 없는가 전작권 전환이 고정할 수 있는 지휘체계, 지휘체계가 바뀝니다 미국의 방위공략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군이 부사령관이 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미래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사니 미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령관이 한국군이 된다는 겁니다 부사령관이 미국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도 저도 우려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합니다 우선 김희상 이사장의 우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미래연합사령관의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과 맞물려서 사실상 한미동맹을 흔들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100% 동의합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의 부원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도 아닌 지원인 입장인 미국 부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전쟁이 발발하실 때 적기에 공급할 것인지 특히 학장 억제에 관련한 부분에서 더 확실하고 가치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해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이루어질 지휘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군 여름 장군이 사령관이 되는 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유명무실화시키고 한국 안보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무모하게 서둘러 하느냐 이야기죠 왜 이런 일들을 사전 준비 없이 그렇게 밀어붙이냐 이야기죠 참으로 딱한 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얘기도 하고 당돌한 얘기도 하는 거죠 국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현역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야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미연합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대부분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국 사성통합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는 한미 양국 간에 함께 근무한다는 것일 뿐 그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르다 한국군 사령관으로서는 현재 연합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한미연합방위라는 한국의 핵심방위체제만 와해시켜 전작권 조기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뭐 참 딱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외치지 않느냐 여전히 한국당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되는 피로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기도 않습니다 댁들이 원하면 알아서 결정하시오 그렇게 방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찢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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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